K-POP 댄스곡들이 아무래도 지금 K-POP이 굉장히 핫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엔지니어분들도 어디에 앉혀질 만큼 세계적인 엔지니어 기술들을 겸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엔지니어분들 요즘에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조금 비관 논자인데 아직은 아니지 않나 사운드만 말씀을 드리면 항상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동경하면서 레퍼런스로 삼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게 안 돼요 물론 그게 곡마다 편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믹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보컬의 역량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는 실력이 미숙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에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쁜데 그 좋은 거가 너무 욕심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거를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은 K-POP들은 한국 엔지니어까지 잘하죠 외국 엔지니어들이 멤버 10명을 한국에 녹아내 10명 목소리가 다 다를 때 거기서부터 멘붕을 거예요 외국에 이제 탑 믹싱 엔지니어랑 해보기도 하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마스터링도 마찬가지 어찌됐건 욕심나는 부분을 제가 못 해낸다는 부분은 네 풀어가야 될 숙제고 아직은 조금 샴페인 터트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네 풀어가야 될 거에요 감사합니다.